아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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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좀 앞으로 가 있어라 어우 무거워서 안 밀어지나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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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핳 엄지 척 너머진 전시물을 살며시 고쳐봐요 이거 중간 중앙에 있는데 이거 또 나왔어 이런 실수를 넘어트린 전시물을 고쳐주세요 어 이게 다리고 뭐가 아 뒤에 사진이 있네 야 디테일하다 뒤에 사진있다 야 그리고 중앙에 날개 달고 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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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야야 아이씨 큰일났는데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도 되냐 이거 이거 아 이거는 뭐지 어 뭐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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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뭐해볼까 우리 뭐해볼까 마녀해보자 마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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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지냐려야 돼? 와 이거 뭐야? 병아리들이 다섯 개 저건 뭐지? 와 이거 잘 싸야 되는데 병아리가 다섯 마리? 음... 오 알겠어 알겠어 지금 세 개만 더 올리면 되거든? 다 올리는 게 아니네 세클리온 끝날걸? 봐봐 음... 결국 아무것도 못했는데? 첫번째는 뭐지? 뭐지? 병아리만 올리는 건가? 해볼까? 병아리만 올려보자 가끔은 게임에 너무 친절하지 않아도 돼 이런 게임은 상상력에 맡기는 거지 뭔가 이상한데? 세 마리는 더 올려야 되는데 이게 돼? 음 알겠어 알겠어 그니까 빛나는 것만 카운트가 된단 말이야 빛나는 애들을 깔고 그 위에 병아리 다섯 마리 올리는 건가? 음... 그니까 껍질 병아리를 마지막에 올리는 것 같아 껍질 병아리를 마지막에 올리면은 병아리로 마무리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병아리 네 마리를 올려야 되는데 야아 안 돼 아이씨 그렇지 그렇지 야 희망이 있어 희망이 보인다 아아 희망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 됐어 됐어 네 마리지 마지막 한 마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? 야 왜 흔들어 진짜 어이가 없네 아아이 나 안해 딴 거 가자 우리 이번 미션 진짜 모르겠다 일단 진행 네 지금은 검객들의 시대 닌자라 조심해요 공사상에서 오는 닌자 성 공축을 방해하는 닌자 날아다니는 수리검을 뜻밖의 도움이? 어 일단 만들어 보자 응? 뭐야 뭐야 야 이거 박혔는데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 망했는데 아 시간 지나 없어지는구나 어 야 세워 야 세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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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집지 말고 세우라고 아 꽂혔어 어우님 야 옷 갈아입고 오자 아 이거 안되겠다 다른 거 사입자 아 아 이거 참 쿵푸언 중에 보자 어 야 너무 귀여워 빨간색이 바깥쪽일까 안쪽일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좋습니다 어이 위아래가 바꼈다고? 아 미안해 채팅 안 보고 있어서 그래 위아래가 바꼈다고? 어디 위 얘랑 아 뒤집어 댄다고? 이 사람아 중앙이 문이잖아 아 이제 문이야? 어 몰랐어 뒤집어 아 아 그렇지 일로 가 일로 가라고 가라고 오 개꿀 굿 아 됐어 개꿀 굿 굿 하하하 야 완벽했다 그래도 철원 받았다 야 수수께끼의 기기를 조립해야 해요 아 이거 또 나왔네 이거 뭘까 첫 번째는 전혀 모르겠는데 아 능지 딸린다 아 능지 딸린다 뒤집지 말고 그대로 누라고? 어떤 거를 아 이렇게 얘를 아 아 좋습니다 가운데를 가운데를 얘가? 독색이? 하하하하 박살 아 킹받네 이거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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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좀 앞으로 가 있어라 어우 무거워서 안 밀어지나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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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엄지 척 아 아 아 꽂으면 다 때려 부숴 것 같은데 또 이거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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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 이상한데 뭐 이상하지 않니?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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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데? 어어 아니 누가 여기다 이거 화큐 여기다 꽂으라고 아 흫 나에게 죄가 있다면 저는 청자의 말을 듣는 것 뿐이야 다시아자 어어 어어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그니까 호학귤을 넣고 머리통을 넣고 아 아 아 아 어어 넌 아 이렇게 하는게 맞어? 이걸 어딨어? 여기다가 쏴? 아까처럼? 그리고 니은을 돌려싸우라고? 이거 맞네 얘들아? 아, 이게 내 맘대로 안 돼. 아, 좀만 가. 아, 이렇게 된다니까? 높이가 안 맞잖아. 어? 아, 어, 그래그래. 근데 이거, 근데 하면 이거, 이거 쏴면 얘가 오오오오오오옷! 아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야, 망했어. 야, 망했어!! 아니 야 알겠어 알겠어 야 나 알겠어 알겠어 어 어 어 알겠어 알겠어 아냐 아냐 내가 이번에 깨줄게 내가 이번에 깨깨 깨깨 아니야 아니야 알겠어 알겠어 왜 잘 가다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코딱유 어 아니야 내가 원한게 아냐 어 어 알겠어 이걸 꽂고 저걸 꽂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 이걸 나도 으아누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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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어서 Hart 아! 어!어오어! 어! 영 breakout 아이없! 어! голering 어 완벽해 얘들아 완벽해 어 어 야 완벽했다 완벽했어 아 어렵네 야 게임이 어렵다